저는 짧게 표현 한 번 해드릴게요 오라키 소리 공명까지 들리는 것 같아요 또 없는데 얘가 난 거 내가 할라 그랬는데 얘가 방금 했어요 아무튼 제가 랄라에게 쳤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분은 연습을 한 거지만 얘는 그냥 아이고 못생긴 아저씨가 잘난 척 하시긴 치열했던 대결이 끝나고 긴장도 풀 겸 사육사와 여유로운 산책 시간을 즐기는 알라 이것이 바로 승자의 여유다 여유 아이고 잘했네 또 대결할 사람 있으면 와요 미리 전화 주고 내가 받으니까 랄라가 지금도 말을 계속 배우고 있잖아요 새로운 말들 새로운 소리들 배우고 있는데 계속해서 더 새롭고 더 재미있는 말들 소리 배워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참의 목소리 랄라는 자신이 들은 신기하고 즐거운 세상의 소리를 그렇게 흉내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랄라가 들려줄 더 많은 소리 기대해도 되겠죠 가만 이렇다 없이 동물농장 나레이션도 하는 거 아닌가 5년 동안 함께 살아온 강아지가 골치 깨나 썩이고 있다는 이 집 네 안녕하세요 저희 동물농장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그 문제의 강아지를 만날 시간 문이 열리기가 무섭게 잽싸게 뛰쳐나온 녀석 환영인사 한 번 참 정신 사납다 아이고 야 아무래도 보통 얘기는 아닌 듯 한데 네 녀석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아지가 아니 근데 우리 집에 문재균이 어디있다는 거야 도대체 문재균이 어? 첫인상부터 범상치 않은 아지를 좀 지켜보니 손 아이고 잘했네 뭐 말썽커녕 손 다시 줘봐 잘했어 순하기만 한데 낯선 제작진한테도 살가운게 뭐 아유 귀엽기만 하구만 그런데 이 순한 녀석 때문에 왜 골머리를 썩는다는 건지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는 귀엽고 예쁘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뭐 표정봐요? 네 악마로 돌변해요 악마로 아니 악마나 무슨 거참 생사람 아니 아니 생계 잡지 좀 마셔 좀 그런데 순간 왜왜왜 돌변해버린 아지 어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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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대체 무슨 영문인지 아니 가까이 오지마 가까이 어 뭘 뭘 하길래? 가까이 오지 말라 그랬지 내가 아 왜 이래요? 이래요 아니 이렇게 바닥에다 뭘 못 놔둬래요? 어? 바닥에? 바닥에? 아 그러니까 요 바닥에 있는 카메라를 잡으려고 하니 이 난리가 난 것 뭐 이런 미소 정도가 있나요? 어이 아저씨 좋은 말로 할 때 그냥 가요 가 아 카메라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하고는 사뭄하게 지키고 있다 아 아니 근데 아지않고 카메라 그거 보게 아저씨 거야 안 왔네 바닥에 있으면 자기 건가봐요 어 엄마 손 엄마 손 좀 아지의 관심을 돌리려는 틈을 타서 카메라로 접근하던 제작진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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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단히 혼쭐 났다 그냥 아이고 아이고 자기 걸 달라는 것도 아니고 원래 내 거 내가 가져간다는데 넘만 누굴 써야겠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엄포를 놓는지 정말 어어 뭐가 바닥에 없어요 정말 네 아저씨 다 안 돼 안 돼 알았어 그리고는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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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하하하하 하하하하 조심스레 이동하던 유진씨 밖으로 나가자 그 모습을 바라보던